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음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거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5월 9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선물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전에 발생한 사례를 고르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냐면 미군정식에 북위 38도 이나마 조선은 오직 한 정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남하에 진입해 가지고 그냥 북한과 선을 딱 그어버린 시점을 말한 거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남하에 진입한 것은 광복 진짜 직후 쯤 얘기거든요. 그럼 그 이전 사례를 고르면 되는데 조선권국동맹은 일제감정, 광복 직전에 여우정 선생님이 국가재건을 위해서 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얘만 딱 광복 직전이고 얘는 말 그대로 광복 직후부터 정부 수립 직후때까지의 역사도 사실 다른 것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시기가 맞아 가지고 1번만 딱 일제감정식 그냥 그런 키워드 찾으라는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선지 내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고르를 쉽게 풀 수 있는데 문제의 의도는 좀 그런 걸 의도했다. 그렇게 파악했어야 문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아래의 그림을 그린 인물은 누구인가 어 이제 그림이 잘 나오는데 이 문제 되게 낚이기 좋거든요. 뭐냐면 이건 그냥 근로부터 설명드리면 김득신의 파덕도에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김홍도는 일상과 관련된 그림이 많다거든요. 근데 얘도 되게 일상과 관련된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답 키워드 먼저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더 선지인 김홍도를 정답을 고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김홍도와 김득신의 그림이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쯤 훈련시키려고 넣는 거니까 그냥 그럴 의도로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파악하는 용도 정도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가해당하는 문화순으로 올 걸 얘기했는데 자 이거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강원도 평창군 나와있고요. 고려시대 다가따스 석탑이다. 이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강원도 지금 위치했고 고려시대 석탑이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추론했어야 돼요. 왜냐면 문화순 유형은 어느 지역에 위치했는지만 제대로 외워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는 이거 왜 힌트가 별로 없어요. 자 1번 이게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실제로 다가따스 석탑이죠. 2번 이건 경주 정해사디 13층 석탑입니다. 틀렸고요. 3번 이거는 경천사디 10층 석탑이라고 원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관련 없고 4번은 바래 영광탑입니다. 관련 없고요. 5번은 거의 뭘 봤는데 이거는 그냥 정암사 수많은 석탑이라는 건데 고려시대의 모든 석탑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보고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1번 3번 4번이 제가 보기엔 기초에 잘 나온 탑이기 때문에 얘네 3만 제대를 외우셔도 이 문제는 충분합니다. 4번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우리는 3천만의 한국인 정부를 한국인민 정부를 대표한다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왜냐하면 영국 미국 이런 국가와 함께 일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추측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있는 사료는 대일 선전포고인데 이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당시 한국광복구 파견하면서 인도 미야만 전쟁을 파견되면서 연합국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발표한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럼 관련된 거 볼게요. 1번 청산위에서 일본과 격파한 건 북로군정서군 무장투쟁을 위해 중강당을 결성한 건 대종교 농촌개봉을 위해 분하도농동을 전개한 건 동아예보 단원 윤봉길 상하에서 의구하였던 건 한인애국단이기 때문에 충칭시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삼균주기 기초로 한 권국강리를 발표해가지고 정치경제 아이고 정치경제 교육의 세계의 균들을 강조한 조수왕의 권국강을 발표한 게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연도문제 키워드 잘 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오늘의 문제 맞아요. 5번 해설사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연도문제거든요. 제가 흐려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조선정부는 부산에서 일본 상인으로 거래하는 조선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대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냐면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부속조약으로 조일수호 조급 부록이라 특히 조일무역 규칙이라고 맺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무관세랑 무항세예요. 그러니까 일본 물건은 되게 싸게 들어오고 막 일본인들 우리나라 쌀 마구마구 사들이니까 우리나라 정부랑 상인들이 피해를 막아보니까 이러다 상인들 다 죽어 하면서 일부러 조선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일본 상인들도 갑자기 세금 거두면 우리 물건 비싸게 팔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면서 이거 조약 위반하자는 하면서 반발했는데 조선 상인들이 야 우린 다 죽었냐 하면서 더 싸우다가 일본 사람들 화가 나가지고 막 무력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진정해 안싸울게 그만 진정하라 하면서 이 사건 일탄 이거는 뭐냐면 주모포 수세 사건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관세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런 무역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해가지고 그로 인한 대디 발생했었던 이 사건은 조인무역 규칙을 맺었던 조금 이후인 1878년에 맺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수신사 파견 시점이 강화도 조약 체결 지점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이후인 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은 모르면 그냥 못 풀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계양기 시기 역사 사실 중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기출에 나온 적 있었는데 거의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역사도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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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